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6월 16일 현재 시각은 4시 4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이 프라코 코드워너 042670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방심은 금물이다. 지금 16만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16만원이래요. 16,000원? 16,000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메모를 받았어요. 사실 매수세가 더 강했나 매도세가 더 강했나 그런 거를 판단했을 때 캔들의 5대5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야 되는데 차이시란 매도 흐름들이 좀 더 강하게 나와줬어요. 약간 이 비율을 보면 이걸 한 캔들이라고 봤을 때 절반이 여기잖아요. 절반 절반에서 좀 더 절반의 절반부근까지 지지를 받았죠. 이게 매수 강도가 강한 모습이고 이거 보시면 위에 차이시란 매도 절반의 절반 절반까지 한 캔들의 절반 5대5죠. 여기에서는 방향성이 위냐 안했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절반보다 조금 낮은 가격 매도 흐름들 매도 물량들이 좀 더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운봉이 나와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된 건 아니에요. 빠진다고 그래도 할 말은 없는 상황들이에요. 명확하게 21선을 뚫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11선. 11선을 뚫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뚫었으니까 추세 반등 나올 거야. 그렇게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그런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두산중공업도 11선을 뚫어주는가 했는데 2만 5천원을 돌파를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물론 수급은 괜찮았어요.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두산인프라코도 그렇고 기관이랑 금융투자 외국인들을 매도를 했는데 약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매수세를 보여준 거는 땡큐. 근데 방심은 못한다. 대응을 잡을지 안 잡을지. 일단 여기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 못하신 분들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면 탈출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잡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조종이 나왔잖아요. 일단 오른쪽 어깨를 빠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이다. 오늘 소식들이 좀 있었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두산중공업이 올라갔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가 따라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두산중공업이 오늘 영향을 미친 이유들은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 방안 될 수 있다. 소형 원자로. 북한한테 주자는 얘기는 아니겠죠. 소형 모듈 원자로 산악지대가 맞고 송배 전망이 부족한 북한의 에너지 공급을 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가 있다. 중동 국가나 지연적 한계가 큰 국가들의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어디다가 짓냐 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국내에 짓고 송전해가지고 북한에다가 선을 좀 깔아줘서 전력을 판매를 하자라는 얘기가 될지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거 뭐 정치적인 부분들을 떠나가지고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현실적이냐 현실적이지 않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냐 없냐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미정산매단을 통해서 해외 원자시장 공동참여를 원칙을 합의를 한 것인데 그게 북한은 아니다? 아니죠? 이거 글쎄요. 이거를 북한에다가 지원해준다라고 하면 대북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죠. 현실적으로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두산중공업을 따라가고 있지만 6월 29일까지죠. 6월 29일까지죠. 두산중공업을 받을 수 있다. 그 뒤면은 두산중공업이랑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이제는 별개로 움직이는 모습들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내용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6월 29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판매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출 이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판매량이 낮아지면서 4월 5월 판매량이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졌다라고 하죠. 영업이익률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지면 매출액이 천억원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걱정이에요. 이게 걱정이라서 이제 6월 29일 지나면은 두산중공업 배정받고 그 뒤는 그 뒤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두산중공업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받는다라고 해도 인프라코는 남아있는 주식 비율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죠. 아직까지는 방심은 풀지 말자 그런 의견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냐 두산중공업도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실적, 계약 이거 1분기 실적은 좋아요. 2분기, 3분기, 4분기 두산인프라코가 빠지면서 1분기, 2분기까지는 두산 밥캣과 두산인프라코가 호전셀,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연결재모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은 3분기, 4분기 실적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자구안이 진행이 되고 산은이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계약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가 분할이 돼가지고 매각이 된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8,500억 원 받아서 상원을 하는 거 그건 이제 두산인프라코는 그때 당시 되면은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 문제 자 이제 두산인프라코의 일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다음 수를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글팔 필요는 없습니다. 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무조건 비중을 키울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을 분들은 가지고 있고 신규 매수를 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고 고가 판단에서 매도할 분들은 매도를 하고 매수보다는 약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들입니다. 자 일단은 돌파를 할지 내일 이 부분이 오늘 종가 상단에서 시작해가지고 16,000원을 뚫어줄지 뚫어주면은 홀딩이 되겠죠. 만약에 11선이 이탈을 하면서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다시 조종을 좀 받는지 조종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14,000원 부근까지는 딱 보세요. 그때가 21선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21선 지지구간 그리고 16,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오늘 종가 위에서 시작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포인트로 세 가지 부분들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을 브리핑을 드리는 거죠. 저는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브리핑을 계속 드려요. 종목을 추천을 드린 게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 개인적인 의견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그런 바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은 우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VIP매매결산 오시면 테마주 검색기 받으실 수가 있어요. 모바일로도 PC로도 사용이 가능한 테마주 검색기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고요.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 추천 종목들 보시면은 여기 김준성 선생님께서 9시가 되면은 종목들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종목들 목표가 매수가 혼절가 전부 다 잡아드립니다. 너무 빠르다라고 하시면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무료방으로 오세요. 메시지 주시면 배너 클릭해서 연락 주시면 링크 드리거든요. 무료방으로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